도루미천이 얼었어요 근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네요 결 한 마리 아닌데? 아 결 한 마리 준영아 안녕 오늘도 준영이가 또 도와줍니다 한길아 아빠 아빠 이쁘다 이거 한번 찍어보려고요 도루미천이 싹 다 얼었죠? 추워가지고 싹 다 얼었어 겨울한국처럼 겨울한국처럼 진짜 얼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 얼었어 지나가시는 분들이 우리 결 한 마리 보고 좋아해 주시네요 다행히 아 둘이 잘 어울리는데 뭔가 퍼플 퍼플 마리 아빠 봐봐 마리 저기 강아지가 있어서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애들이 아아 그래요? 예 낑낑거리고 있어요 가까이 가고 싶어 애들이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강아지인데 강아지를 좋아해 가고 싶어 놀고싶어가지고 근데 가면은 작은 개들은 무서워하니까 내가 가까이 안가거든 우리 아들 가고싶어 짱났어 아들 짱났어 안갈건데 안갈건데 아빠 안갈건데 그래도 결이가 진짜 암컷을 머릿속으로 구매를 할래요? 암컷을? 그치 냄새로 다 구매를 되나고 암컷이면 엄청 좋아하니까 결이가 이쪽도 싹 다 얼었어 진영아 나 잠깐만 이거 잡고있어 이거 영상도 잡고있어 나 저기 한번만 들어갔다 올게 빠져 죽지는 않겠지 할 수 있지? 괜찮지? 나 가는거 찍어줘 나 이거 한번 들어가고싶어 가는거야? 기다려 하하 안돼 안돼 마리야 안돼 안돼 지금 애들 보는 애들이 이렇게 기다리고있어요 아빠 간다 마리 힘 너무 쎄 아 야 야 나 나 나 나 갑자기같이 보이지 않았어? 나 갑자기같이 보이지 않았어? 지금 막 여기서 흔들렸는데 괜찮나요? 막 흔들렸어? 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영상 끌까?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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